집안의 분열이 일어났다 하셔 엄마야 집안의 분열은. 각자 같은 궁 집 안에서 사는데. 아직 독립했어요. 같이 사라를 가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4명이서 한 놈이 나가고 또 두 놈이 나가야 되는 판국이고 거기에 엄마가 오매불망 진짜로 남편을 생각하면 왼수 같기도 하고 이건 또 옆을 바라봤더니 딸을 놓으니까 얘기할게요. 딸을 생각하자니 왼수 같고 내가 그저 이렇게 보면 진짜 내 서방도 아니오. 내가 진짜 모녀지간만 아니었으면 제 아는 척도 안 했을 거야. 그 정도로 근데 조금 모녀지간에 충이 들어오고 이게 원진도 아니고 합이거든요 둘이서. 근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딸이 크면서의 예민함으로 인해서 뭔지를 모르게 공부라는 공부도 마찬가지라. 엄마라는 사람을 조금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얕잡아 본 건 아닌데 얕잡아 보는 이런 기운이 들어와요 엄마. 그러다 보니 엄마가 사정하면서 지내고 있어 딸한테. 그게 사정이었나. 사정이지. 왜냐하면 어떤 말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도 애걸하는 거야. 내가 참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참아야 되고 제가 대바라질까 봐 혹시라도 이럴까 봐 딴 짓이라도 하고 집이라도 뛰쳐나가서 딴 놈이라도 만나가고 혹할까 봐. 이러니까 내가 승질은 승질대로 내질 못하고. 또 내가 저 딸의 내가 뭔가 히스테를 다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이거를 애걸 묶어 사정으로 하고 가고. 지금 이게 상황이라고 일러를 주셔. 거기에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면 모르는데 이놈이 여기 박씨 대주가 된 편이 내 편을 들어주질 않아. 그죠? 근데 오로지 자식 오로지 남편 오로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야. 일을 하나를 하면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게 하루물만 바른 것이 우리 엄마야. 또 집안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남편 하나로만 끝내야 된다는 게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뭐라고? 조각색 이게 제대로 된. 그 부분인 중에 하나인데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딸의 어떤 조화, 변사 이런 거를 조금은 막아 놓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 집안에 상문이 들어와 있어요. 상문이요? 상문이란 누가 돌아가신 분. 그리고 돌아가실 분이 정확히 들어있어요. 돌아가실 분이 있어요? 응.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이게 오래된 상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문바람 때문에 따님이란 사람이 더더욱이나 예민하고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엄마를 근데 좋아해. 딸이. 안 좋아하지 않아. 내 말을 안 듣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엉을 떨어도 엉을 떨어도.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딸이랑 왼수는 아니야, 엄마야. 애증. 왼수는 아니라고. 애증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엄마가 눈물. 너무 함부로 하니까 내가 막 못 참겠고 이렇게 하고. 눈물이 나. 근데 내가 못 참겠어도 받아들인 게 한계가 있어서 딱 쳤는데도 무슨 말을 해도 아 이래지 말아야지 해놓고 이래서 너 엄마가 잠을 못 자느냐고 그런 거야. 떨어지면 괜찮은데 같이 있으면 나름대로 답답한데 떨어지면 서로가 걱정스러워서. 그럴까 봐 또 끼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나 때문에 망친 건가도 쉽고. 그치?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든다. 그것이 3년, 4년부터에 이게 스물스물 들어온 상문 바람이 우리 따님한테 더더욱이나 올라탔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다 보니 직장은 직장대로 우리 따님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따님이 안정을 찾는 듯 하면서도 안정을 못 찾아. 그리고 탓이 많아졌어. 아, 탓가? 네, 탓, 남탓. 탓이 많아졌다고. 남탓. 그런 아이가 아닌데 희한하게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저러는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비긍정적으로 탓으로 변해져는 게 3, 4년이 지금 됐다 이 소린 거야. 맞아요. 이렇게 일러주죠 신령님이. 그러다 보니 엄마가 딸을 걱정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이 아이가 올해 3세까지 들어와 있고 엄마도 3세까지 들어와 있으니 더더군다나 붉어지고 붉어지고 이 말 한마디에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야 지금. 딸은 엄마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아는 척 안 했다고 또 엄마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고 얘가 탓할 데가 없어서 그래. 그건 자기 아버지 아빠한테는 댐비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여워. 걔 심했다가도 가엾다. 내 마음이 그. 어. 아픈 새끼가 아픈 숟가락이 열소. 그런데 얘는 새끼 숟가락을 내가 앙 하고 끼에 무른 것만이야. 너무너무 아파.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고 너 개차관처럼 살아. 나 너랑 단절할 거야. 이것도 못해. 그것도 내가 안 돼. 그러니 아까도 그렇지 사정하면서 그런다고. 그런데 버릇을 잘못 깨린 건 아니지만 할 소리는 하고 사세요. 얘도 지금 나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따지면. 그리고 엄마 품을 떠나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베네병신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회성이 떨어져요. 대인관계가 점점 가다 보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사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다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는 친구다. 누구는 누구다. 이렇게 안 좋은 이목으로 자꾸 보게 되고. 다 끊었어요. 자기가 그거를 바라보자니 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잘못하면 집, 회사. 회사라는 것도 사람이 많은 건 적응을 못해요. 다 싫어해요. 며칠 가다가 또 싫어해요. 안돼. 그래서 일도 징드 터니 해야 되는데 일도 징드 터니 못해. 알바만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마저도 내가 생활 가야 되는데 직장은 직장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얘는 얘대로 잡지 못해. 이게 엄마야 미안한데요. 이 아이한테 그때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자기가 자격지심으로 인한. 그게 더더욱이나 컸는데 인간이 아닌 질라니까 상문바람이 들어버려서. 그럼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상문이 또 있어요. 상문이? 출초상이야 이 집안은. 아니 그러고 나서 아빠가 쓰러졌지. 그런데 할머니가 4년 전에 할머니가 6월에 돌아가시고 아빠가 9월에 쓰러졌어. 그래서 상문바람이 이 아이에게 오지 말아야 되는데 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민할 때 되면 다른 것이 얘기가 들려면 더 예민해지잖아. 그죠? 또 뭐가 떨어지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따님한테 그런 바람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극도로 더 예민해지고 친구를 끊기 시작하고 사람을 끊기 시작하고 그나마 지금 먹고살라 하려고 아르바이트 한다며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이걸 갖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네 정신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를 막말로 우리처럼 얘기하는 신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 긍지에 지금 이건데 점점 이러다간 웬 결혼은 웬 결혼이며 사회성은 웬 사회성이며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 조금은 필요한데 그러질 못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따님에 대한 걱정이 이거지 나한테 대들고 개기고 이런 문제도 이런 게 심하지만. 그거는 뒷문제. 그러니까 게 심하지만 그건 뒷전이야. 얘가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은 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그거예요. 직장으로서 지 밥벌이는 할 수 있으려나.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속이 무너지는 우리 기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저한테 막 하면 욕도 하고 그래요. 같이. 괘씸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의 따님을 갖고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하나 중에 또라이 중에 쌍또라이예요. 눈에 뭐가 씬 것 마냥 엄마. 그리고 지 맘에 안 들면 팩팩 거려. 내가 그래서 너무 기가 세서 내가 그 기에 눌려. 그러니까 나도 안 질려고 하다 보니까 악박을 막 쓰는데 나보로 막 정신병자라고. 그러다 보니 엄마도 지금 다치면 마음도 다쳤고 머리도 다쳤고 심장도 다쳤고 다 다쳤다 이 소리야. 거기에 지가 피해자야. 어? 피해자야. 내가 승질내진 말 끝까지 받아줬어야 되나. 근데 어떻게 이게 벼르장머리 없는 거를 가지고 나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데 꾸중을 안 하고. 맞아요. 어떻게 뭘 안 할 수 있어. 막말로 내 자식이었으면 미안한데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을 거야. 그러나 이 아이만 갖고 나서 못된 년이다 나쁜 년이다 인연 버려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심리적 인정을 해서 자기가 심리안정을 좀 받고 어디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봐서. 그러면 내가 정신병이 걸린 것 같으니까 네가 정신병이니 내가 정신병이니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한번 남 몰래 조용히 치료를 받아보자. 네가 원하는 게 엄마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울며불멸 사정이라도 하면서도 이 아이를 고쳐야 됩니다. 맞불 칠 일이 아니에요. 엄마야. 상담 저것도 했는데 나 혼자 상담받고 얘는. 자기가 잘못 얻고 암호적이는데 왜 갔냐 이런 식으로. 알어. 아는데 이것도 설득을 시키고 그거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안 그러면 엄마 증말이야. 얘는 결혼을 해도 할 수도 웃거니와요. 결혼을 하더라도 얘는 다시 돌아오고. 이혼의 수전이고요. 얘는 피해의식이 되게 많은 아이예요 엄마. 그래서 뭔 피해를 그렇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빠도 마음이 안 들어.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내가 부리고 엉떨고 뭐라 할 수 있는 게 엄마니까. 맞아요. 이렇게 있어요. 눈물은 안 흘렸겠는가 하셔. 가슴으로 울고 겉으로도 울고 눈으로도 우셨어요. 애쓰고 고생했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엄마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하면서 우셨어. 그런데 집안에 상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상문은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딸한테 상문이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상문이라는 게 집안에 가중이 상문이 오면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거야. 멀쩡한데 다 멀쩡해. 멀쩡한데 이거를 조금 내가 안 좋은 사람 중에 아빠가 탔냐 엄마가 탔냐 아들이 탔냐 딸이 탔냐야.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역량이 간 게 딸이에요. 아 딸이 상문이 있다고. 자 봐보세요. 상문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인해서 딸이 그 전부터 조금조금 증세는 있었다지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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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해지기 시작한 때를 보세요. 이 무당이 확연히 보여서 그래.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도 남편이 나름대로는 돈 못 벌고 아프면 안 되잖아. 엄마가 혼자 돈 벌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도요 남편 노릇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엄마. 솔직히 따지면 어떻게 같이 사니 안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숙생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남편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딸을 보면 딸이 아빠를 보면서 한심했고. 다른 아빠들처럼 못했던 그런 어렸을 때의 애가 있고. 우리 집은 늘 엄마가 애쓰는 것 같고 아빠는 호통만 치는 것 같고. 아빠 콤플렉스가 있고. 어 그리고 아빠가 뭔 얘기하면 얘가 심장이 떨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하고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돼. 존경하고 막 진짜 아빠가 좋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아빠한테 어리광을 떨어본 적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앉아있으니. 그냥 학교 갔다 착가방. 이게 없어. 집이 싫어했어 집이. 어 집이 있는 것도 싫어하고 아빠 있으면 들어오지도 않고니와. 어떻게 보면 얘가 안 뛰어나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남편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욕이 나와. 엄청 잘못했죠. 돈은 돈대로. 이 남편이요 밖으로 돌았어야 돼요. 엄마야. 창피해. 여기 얘기하는 게 창피해요. 집안에 그만큼 더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집안에 헌신은 못했다고. 그죠. 그러니 아빠가 아빠답지 못한 거야. 아니 내 따님의 이걸 느끼니까 내가 확 해도 미안해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애썼다 나름대로. 누가 보면 둘이 부부가 금실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 좋은 척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맞아요. 좋아요. 증포딸다리 안 싼 게. 다행이에요. 응.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내가 좀 차분해지려고 지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들 들쳐서 뭐하나.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엄마들은 멘탈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고. 자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 상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 따님한테도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나이가 가장 중요할 나이입니다. 스물일곱. 그래서 이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배워서 누군가를 사귀어서 그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앞길에 자기 감당을 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구슬은 하고 사랑 구슬은 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 주기를 진짜. 다른 거 안 필요해 결혼하는 것도 안 필요해 돈 갖다 주는 것도 안 필요해 그냥 우리 딸이 사랑 구슬은 할 수 있을까요 사랑 구실만 했으면 좋겠어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건. 나만 엄마라서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생각하는데 딴 보기에는 그냥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아빠 아빠에 대한 엄마 그렇게 참아온 게 승진이 승진이 난 거야. 그러니 엄마를 무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못 대들었냐고 얘기하는데 대들면 뭐해 이미 본인들은 이미 싸움도 이미 시끄러움도 징그럽게 그치. 맞아요. 정말 징그럽게 어떻게 보면 냄비가 앞에 안 갔다 집어둔는 게 안 왔다 갔다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남편도 살아본다고 사례를 받고 뭐 모르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죠 같이 살아요 같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 사람은 저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같이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 아빠 노릇에 대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에 대한 구실 남편에 대한 구실 어떤 금전적인 능력 아까 제가 존경하고 이러지 못한다고 밖에 나가서 자라고 우리 집안에 헌신을 했으면 벌써들 번가 노릇을 하고도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엄마가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모진 인생이다 정말로. 모진 인생이다. 정말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도 고생했을 때 아들은 아들대로 자식은 또 딸은 딸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쨌든 삼자의 판란 때문에 그리고 상문이 같이 겹쳐서 집안에 아픈 자가 있어서 상문이 왔고 상문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상문이 또 오면 딸이 또 미쳐요. 더 미쳐요. 그래서 이 상문은 막으셨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응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나는 이 딸이 지금 당장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갖고 어떻게든 빌어가는 공택 속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고 엄마랑이의 또 금술이 애교로 엉을 떨 수 있는 게. 그리고 불안증 그리고 피해망상 이런 거를 조금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인정을 해도 누구라도 만나서 귀인이죠. 그렇게 자기가 조금 차분해지고 차분해지고 차분해지고. 정말로 우리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아이가 6개월 만에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180도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서 아이가 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력하다가 또 다시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아예 안 한 자와 딸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엄마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엾다. 모르겠어 누가 그런지. 가엾다. 본인이. 그리고 또 엄마도 이 걱정 저 걱정이 좀 많으시긴 할 거야. 집안에 이제 자꾸만 경주에서 안 좋은 일만 딱 쳐오고. 또 남편 또한 수술을 받든 병을 얻든 쓰러졌든 이거에서 병역을 치고 가셔야 돼서. 그것이 이 집안의 우한으로 들어왔다. 그러니 기준님아 마음 단디 먹고 상문은 좀 풀어가라고 이렇게 일러를 주십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남편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 사고예요? 내출혈? 한 3, 4년? 2, 3년? 네. 4년 됐어요. 4년? 3, 4년? 네.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살아요? 어느 정도나. 어느 정도나. 기적을 말하세요. 저는 기적을 바라고 있거든요. 기적을 바라세요. 네. 기적을 진짜 바라고 있는데. 기적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으로 제가 그래도 이제 붙들고 지금 가서 그나마 조금 남편도 힘을 주려고 내가 하고 이겨내고 있는데. 벌 받은 거야. 앞으로 5년 넘어가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무너질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인 거지. 기적을 바라세요, 엄마. 6년 안쪽으로의 기적. 5년 차 들어올 때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랑구실은 못해요. 그래도 요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나옵니다. 그러니 상문 거두세요. 아시겠죠?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